오늘 여행 가는 소감이 어떤가요? 아 너무 즐거워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너무 기대돼요 일단 진로 채용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먹고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제 꿈을 쫓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한국에 도착하신 소감의 말씀 완전 설레고 좋아요 진짜 맛있다 맛이 어때요? 현대식이면서도 옛날 감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버스도 대부분 2층 버스 아니 영국의 상징이죠 아 그럼 오늘 영국 첫날이라서 너무 설레고 가식적이에요 아니에요 어? 잠사 생각했습니다 잠사 생각했습니다 잠사 생각했습니다 잠사 생각했습니다 잠사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샀죠? 나랑 피신칩스인가요? 무슨 맛은 어떤가요? 하나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좋아 nis Folk 불안한 acknowledgement 다iste ошka vee 시 KilJohn 잠시 기다려! 한국 대학의 동원에 요청, 경기, 기념을 하자 한국 대학의 동원에 도와주고 어느덧 한국 대학과 동원을 public하게 하자 한국 대학에 도와주고 많이 쉰다 바쁜가? 많이 바쁜 것 같은데 안 갈고 있는 사람 같다 해보자 해보자 괜찮을 것 같아 가볼까? 레츠고 한국어학원 한국어학원 스스로 내가 사업을 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비디오에 찍어야 되겠어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의미가 전략적인 나라입니까? 의미가 전략을 위해 의미가 전략을 위해 의미가 전략을 위해 미국의 나라가 다 전화되면, 전화되면,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은, 가장 좋은 기업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성공했다. 지금, 이게 첫 번째야. 정말 바이온을 모른다 모짜렐라 과연의 점점 신기하다 우리 지금 어디를 사가고 있나요? A, G, U, K 얼마나 왔죠? 여기서 우회전 해야하는데 왜 길이 없지? 아 있다! 맨 위에 있다 A, G, U, K Q, A, G, U, K Q, A, G, U, K Q, A, G, U, K 저희가 왜 여기 이러고 있죠? 저희 A, G, U, K 아쉽게도 길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플랜 B로 길거리 인터뷰 해야죠 저희 인터뷰할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찾고 있나요 열심히? 쉽지 않아요 어렵네요 아쉽게 다음 기회를 소득이 없었습니다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구나 를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은 인터뷰 대상을 구하는 것부터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할 때 되게 다양한 연례층을 해보면 좋은데 인터뷰가 섭외가 잘 안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살짝 아쉬웠어요 한국은 아무래도 병원이 잘 되어있다 보니까 근처에 한 3분의 한 병원씩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병원이 많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지 않을까 우리 정말 많은 걸 느꼈죠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쵸 설렘 설렘 수고하셨습니다 Q, A, G, U,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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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온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가슴이 도키도키 하시나요? 수근님 어디 팬이시죠? 저 맨유요 맨유 20년쯤 해나고 있습니다 소감이 어떤가요? 아 일단은 너무 설레고 박지성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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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맙습니다 로드4th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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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5th인 이렇게 두근두근이 있는ushu 이제 수밍의 시그리기 연예인 오하시아 과정 미술관까지 와서도 삶은 조사를 하려는 열정을 구입했어요 오늘 어느정도까지 완성됐나요? 저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주말이라 사는 말이 없죠 네 지민님 오늘 뭐하고 있죠? 오늘 영국사람들에게 NAHS와 노인복지에 관한 생원조사를 받기 위해 이 길거리에 나와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쓰다듬는데? 보고 이렇게 봐 이쪽 보고 이렇게 서러웨이 플리즈 인터뷰를 많이 실패하셨나요? 실패가 지금은 성공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계속 그냥 시도를 해야할게요 좋은 것 같습니다 가면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 인덜랜드 한 골 먹게 왔는데 경기에 대고 퇴직할까 싶나요? 먹힐 만했다 먹힐 만한 경기력이었고 상당히 똑똑한 그런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인덜랜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따고래서는 못 이긴다 좋습니다 여기 한번 인사해주세요 인사 안녕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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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